안녕하세요. 모모의 삼촌입니다. 긴 녹화를 하나 끝냈거든요. 원래 켤때는 다루는 걸 들었는데 갑자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삼촌보로 빠졌는데 그 내용도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쭉 달렸어요. 지금 다룰 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저하고 지금 남자 소장님, 남 소장님 김수송 소장님하고 광상이시만 아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제가 처음 민들레 신택에 간 날 송윤수 씨가 앞을 맡고 있었습니다. 확인을 다 했어요. 신분 확인을. 그리고 그날 공무원이 왔습니다. 울산시청 공무원이. 그때도 송윤수 씨가 신분 확인을 했고 어딘가에 다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모른대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누구 연락받고 온 거예요. 다시 확인했는데 아닌데? 아니라는데? 근데 다시 확인하면서 아 맞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기가 돼서 온 거라고.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 그날 이야기를 하는데 금액이라든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어요. 정식 녹화는 저 혼자밖에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다 불법 녹취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가지 일간 이한이 나왔지만 전체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고 인도적 처리라는 말도 나왔고 인도적 처리를 피하는 방법도 나왔지만 애들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조차도 다른 곳으로 입양을 가는 애들은 지킬 수가 없지만 다른 애들조차도 진짜 인도적 처리를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전체가 무조건 포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소유를 그리고 진실 규명을 할 때 송영수 씨가 이렇게 털어 주죠. 들려 주죠. 근데 그 내용은 사실 공식 녹화를 한 저조차도 끌 필요 없고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이거 다 영상 공개해도 되지만 그 부분만큼은 우리만 알고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 울산시청 주무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약속을 하지 않고 불법 녹취를 하고 불법적으로 까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도 자기 말에 합리화를 하려고 이용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 말을 했을 때 진심이라는 게 있을까요? 근데 그걸 이용한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뭐냐? 남소장님하고 저하고 황상희 씨만 알던 내용이 뭐냐? 제가 들어간 첫날 식사로 가면서 농림축산부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주소가 여기 여기입니다. 울주군 의장님하고 일단 약속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해서 스케줄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울주군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또 양산시청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울주군에서 현황파괄을 하러 나왔고 양산시청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토요일날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인데 공무원이 나간다는 현장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양산에서도 울주군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울산시에 있는 걸 몰랐어요. 왜? 그분이 누군지를 명함을 송현숙씨가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누가 나서서 그분 울산시청에 있는 담당 주무관이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송현숙씨를 제가 나머지는 그 사람은 울산소송인지는 몰랐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 사람이 올 때는 송현숙씨 지인하고 누군지는 아는데 제가 언급은 안 할게요. 지인하고 이야기가 다 돼서 그 돈에 대한 부분도 그런 방법에 대한 것도 양산시도 울주군에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산에 관한 것도 이야기가 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울주군에서 울산시랑 여러분들이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알죠. 울주군에서 그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몇 프로 내려오고 그거면 또 군에서 또 몇 프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잡힌 게 없었습니다. 전혀 위에 보고가 됐다. 2억인가 3억 정도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있어요. 영상에는 그런데 그게 없다고 울주군에서는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해에 올해 예산은 이미 9월달인가 제가 들어갔을 때가 이미 다 썼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제가 다른데도 시에 많이 들어가 봤지만 예산 없으면 추경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라고 했어요. 작년까지는 어딜 가도 올해는 어딜 가도 말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추경 안됩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요. 지금 나라에 돈이 예산이 추경이 안된다고요. 지금 그러면 황상희 씨하고 소장님하고 제만 알던 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황상희 씨가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첫날 만나고 바로 오빠 그냥 편의점 오빠는 오빠 동생 이렇게 안됐죠. 지금도 그런데 저는 동생처럼 이야기하고 또 황상희 씨라고 이야기도 하고 조금 그래요. 사람들하고 빨리 친해지지 않고 좋은 층도 빨리 가까워지는 편이 아니라서요. 오빠 그거 안돼요. 애들 지킨다는 확신이 없어요. 소유권 포기 안되요. 오빠 그때 또 소장님이 바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애들 십몇 년을 키우고 보내도 있다. 지키고 보내도 있다. 십몇 년을 지키고 보내도 있다. 내한테 꼬리치고 이런다. 그런데 애들 소유권 포기할 수 없다.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 바로 통화했어요. 올주 군에 절대 소유권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사이에 단톡방에 카톡이 터졌습니다. 문제에 그 단톡방에 카톡이 터졌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갔습니다. 의장님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소유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 의장님은 최대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담당 주무관하고 상의를 해보시라. 담당 주무관은 그게 법이 없다 이거예요. 법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시간 오래 끌면 안됩니다. 이 일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시간 끌면 안되요. 법안에 없지만 분명히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거다. 아니면 만들면 만들 수 있을 거다. 대책 개의를 한번 해달라. 대책 개의를 해 주신다. 시간을 끌면 자범이 생긴다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근데 그때 이미 사료는 해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원에 그렇게 목매이진 않았거든요. 사실은. 큰 돈이 아니어도 해줄 수 있는 걸 해주고 아니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달라. 했거든요. 그 방법이 있다고 했거든요. 방법이. 단체에서 사료를 지원해 줬잖아요. 한 군데도 아니고. 근데 그건 제가 관계를 모르죠. 황상희씨가 그걸 알죠. 그거 지원 안 받아도 돼요.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다 그 말 들었거든요. 더 위에서는 안에서 회의를 하다가 제가 그날 길이 막혀서 사고나가지고 차가 다른 차들이 사고나서 좀 늦게 도착했어요. 많이 늦게 현장에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요. 계속 바빴어요. 일주일, 일주일 동안 계속 너무 바빠가지고 그 전에도 다른데 일을 하고 있다가 일로 넘어온 거였단 말이에요. 다른데 문제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차를 수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2만 원만 주면 차를 세팅을 새로 하는데 그 세팅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밧데리 교체하면 차가 세팅을 새로 해야 돼요. 와이파이가 지가 이걸 사람 그게 따로 잡아주는데 RPM을 세팅을 해야 된다고요. 초기화로. 그걸 안 하면 차가 다 망가져 버려요. 가다 시동도 꺼져 버리고 근데 그 상태로 갔어요. 너무 바빠서 근데도 사고 때문에 늦었어요. 원래는 의장실에서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들하고 부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대체결을 하고 또 위원장님하고도 안되면 거기서 통화를 해가지고 같이 대체결을 해야 돼요. 진행을 근데 늦어가지고 한 시간 반을 기다리고 다른 시간 약속이 있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의장님하고 독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기다려주시더라구요. 근데 원래 주무관 담당 주무관하고는 다른 날 양속이 잡혀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의장님하고 만났기 때문에 두 번 오기가 힘들어서 그때 바로 가서 만났어요. 따로 같이 만나기에는 시간이 안됐다구요. 절실했으면 더 매달렸겠죠. 절실하지만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있을거라고 하니까 있을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빨리 인스타 계정도 열고 안에도 봉사자들 밖에 준비하고 수리할거 수리하고 문제견들 한군데로 옮기고 봉사자도 빨리 들어와야 되니까 후원받은 사료도 빨리빨리 물품 정리하고 다 사진 찍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나씩 기록해서 빨리 오픈을 시킨거에요. 그 사이에 밖에서 땅에 개를 파묻고 있다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맞고 개를 외국으로 팔아넘기고 있다 할 때도 열심히 일을 하고 했었다고요. 그 와중에도 밖에서는 어떻게 괴롭혔느냐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말을 전달해서 어떻게 괴롭혔느냐 양산에서는 공무원이 소장님 돌아가시기 전날 중환자실에 있을 때 몇백만이 묻었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확인도 해야 되고 거기는 허가받은 데도 아니라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폐쇄를 시켰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때 안에서 보수활동하고 있던 송영섭씨 외에 두 명 그런 내용이 인스터너도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갔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말 안해줬거든요. 부산에서 활동하는 그 단체 그런 말 안해줬거든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고 울산에 부산에 있는 동물보호단체면 이야기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안해줬습니다. 일단 제가 해결은 봤어요. 해결은 봤는데 그 공무원이 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될 건데 담당 주무관이 걔가 한 마리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냥 말썽이 생기지 말라고. 그런데 그게 또 말을 물은 거예요. 또 사람들이 걔가 없다더라. 양세는 걔가 없다더라. 온갖 말 한마디 나올 때마다 물고 뜯고 괴롭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대구할 시간도 없이 움직였다고요. 그래서 빨리 오픈이 된 거고요. 그런데 보세요. 소장님은 소장님은 내게 포기 못한다고 그 두 달 세 달 동안 최장 3개월에서 4개월이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본 동영상하고 제가 본 게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풀을 다 받고 여러분들은 부분을 받잖아요. 3년 4년 3,4개월 동안 2억에서 3억까지도 최장 3억까지도 도가 됐다고 나오거든요. 우산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 돈을 포기한 거잖아요. 소장님이 포기했어요. 바로 상희 씨도 포기를 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안에서는 포기를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자기들끼리 그 돈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돈 이야기만 심지어는요. 지금 36개 동물보호단체 대표들이 들어왔잖아요. 돕고 있잖아요. 36개 동물보호단체에서 사료 다 해줬죠. 사료 해준는데 따로따로 몇권을 했죠. 하여튼 사료 다 들어왔고 확보가 됐죠. 어디서 왔던 돈 조금씩 내어가지고 또 얼마씩 지원하죠. 다른 거 다 떠나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됐잖아요. 봉사자들 들어오죠. 여건이 다 됐단 말이에요. 빨리 자립을 하면 돼요. 빨리 빨리 이런 상황인데도 벌써 이야기가 언제 끝난 이야기예요. 두 달이 지나가요. 두 달이 지나가요. 그런데 최근에도 송영숙 씨 우리 지상규명할 때 틀잖아요. 연보라 씨랑 같이 울산에 가서 공무원을 만났다 잖아요. 지금도 무슨 이야기합니까 돈 이야기만 돈 이야기만 2억에서 1억으로 까졌기만 까졌다 이거예요. 제가 풀영상에서 사먹기인데 말하최장 그런데 지금 2억으로 까졌다 까졌지만 조건은 다 똑같아 심지어 공무원이 편법까지 가르쳐줬다 방법까지 안에서는 소소장님이 중환자실에 있어도 그날도 가보고 싶어도 가보지도 못하고 소장님은 자리를 지키면서 개똥치우고 있었다고요. 저보고 이야기하대요. 이 상황에 잠시만요. 가보지도 못하고 개똥치우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가보지도 못한다고 여기 지켜야지 그 사람들한테는 소장님보다 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끼도 굶길 수가 없고 여기 지켜야 된다고 똥 하나 떨어지는 게 더 문제라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마음으로 그게 있었던 거예요. 안 간 게 아니고 그 주꾸미 아 반향의 병원 이야기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소장님께서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도 있어요. 반장이모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알고 그것도 반장이모가 챙겨줘서 정말 고맙고 소장님의 마음이 없어서 안 간 게 아니라고요. 거기 보면 또 이 말도 나오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그 형님은 그 형님은 여기 관심이 없다. 형님은 3개월만 봤다. 소장님도 걔들에 관심이 없다. 누가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니까? 제가 갔을 때 프레임을 딱 지운 거예요. 사람들이 뭐냐? 소장님 가난 말기 앉아 이게 볼 능력 없어라고 딱 들었거든요. 세뇌가 됐어요. 저한테도 세뇌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외부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뇌시킨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소장님 형님하고 다 있을 때 이 안을 제시했을 때 전부 다 이 안 대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 형님분이 아 3개월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송아 남소장이 보고 송아 전세금의 공부가 하나 미련도 갖지 마라 3개월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진실 공방할 때처럼 관심이 없어서 3개월이에요. 아니잖아요. 관심이 없어서 소장님하고 소장님 형님이 관심이 없어선 게 아니고요. 프레임을 너가 씌운 거잖아요. 너가 네가 사실은 너가 아니었죠. 그때는 그때는 네가 씌운 거죠. 너하고 너희들이 씌운 거죠. 그때는 걔 관심 없는 사람 3개월만 한 사람 할 사람 그리고 가난 말기 안 자라서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씌웠죠.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 듣고 그렇게 다 말하니까 그 말을 꺼낸 거죠. 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한테 바로 다음 날 형님께서 소장님 형님께서 소장님이 그날 바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삼촌은 이거 아닙니다. 소유권 포기해라는데 개뿌뿌리 헛뜯다가 나중에 찾아온다는데 못 찾는 것도 많아요. 개인들이 갖고 와라. 다른 단체에 갖고 가면 우리가 아는 단체에서 갖고 온 것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삼촌은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소장님이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공무원이 이야기해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인도적 처리를 안 한다는 걸 그렇게 되면 횡령이 돼요. 횡령이 사기가 되고 나중에 그렇게 진행하려다가 잡음이 생겼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애들 다 인도적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한 사람 말만 믿고 추진을 해요. 허터진 개들을 못 데리고 오죠. 개인들이나 다른 단체들 데리고 온 개나 그러니까 소유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유를 포기했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켜도 자기들이 많은 인도적 처리를 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상황이 달라져서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반대한 거라고요. 첫날 바로 저한테 개를 외국에 팔아먹는다고 하던 황상희씨도 너희들이 황상희씨가 외국에 팔아넘기고 있고 나는 앞에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맞고 땅에 파먹고 있다며요. 개를 어떤 부괴가 시집을 했는지 그 말을 어떤 누구가 바깥으로 퍼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안에 있는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야기에다가 거짓말을 붙인 거기 때문에 황상희씨도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사료가 확보가 됐었죠. 그리고 그 남소장님 형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송아 네 말이 맞다. 네 그렇게 안 했으면 만약에 네 평생 너는 얼굴 들고 못 했다. 이제 죽일 놈 된다. 잘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첫날부터 그날부터 남소장님 형님이 계속 같이 계셨죠. 내용 너무도 잘 알죠. 옆에 다 듣고 계셨죠. 병원비 모금해 준다고 누가 병원비 준다고 했죠. 어디서 그때부터 모금했죠. 병원비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소장님 자녀분들이 카드를 결제한 걸로 압니다. 그 외에도 남소장님 형님께서 돈을 많이 들어간 걸로 알아요. 그런데 왜 프레임을 씌워서 만드냐고요. 매일 술 먹고 있습니까? 저 술 입에도 못 대는 거 대한민국의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요. 술 안 먹습니다. 저는. 술 입에도 못 댑니다. 담배도 안 핍니다. 오로지 사고 전까지는 운동밖에 안 했어요. 하루 종일 3시간 4시간 말 타고 3시간 4시간 산 타고 걔들하고 산 타고 맨날 3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 말 타면서 걔들하고 뛰어놀고 헬스하고 수영하고 운동만 하는 사람이라고요. 걔만 보는 사람이고 술, 담배 입에도 못 댑니다. 황상희씨 술 입에 댈 수 있습니까? 상황 다 알죠? 불치병이 몇 개요? 지금 항암 치료 다시 들어갔죠? 정신과 치료 받고 있죠? 불치병 걸려있죠? 불치병도 제가 알기로만 암 말고 두 가지 더 있어요. 지금 이 스트레스 때문에 정상이 심해졌습니다. 저는요. 저도 정신과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장기 치료. 저도 지금 몸 다쳐서 몸 안 좋거든요. 되게. 술 입에 못 댑니다. 술 먹고 있다고요? 제가 술 먹는 거 딱 한 번 봤습니다. 첫날 갔을 때 고깃집에 가서 고기랑 밥을 먹는데 소장님께서는 고기 한 잔 못 드시고 밥 한 잔 못 드시고 소주 딱 두 잔 그거 드신 게 다입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가난 말기라고 들었는데 지금 마셔도 될까? 소장님 그래도 밥을 좀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고 싶었는데 그 심정에 밥이 넘어갈까? 안 넘어가겠지. 고기도 안 넘어가겠지. 그래서 그냥 소주 두 잔 먹은 게 전부예요. 그날 밤에 다 일 끝내고 밤늦게 밥 먹으러 왔을 때 그 이후로 술 먹는 거 못 봤거든요. 다른 사람들 술 먹는 거 아무도 못 봤어요. 봉사자들. 봉사자들 술 먹은 봉사자들 제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근데 맨날 술 먹고 있다. 안에서 황상회가 다 조정하고 써준 대로 소장님 읽고 있다. 소장님 써준 대로 읽은 게 아니고 자기가 써달라 했잖아요. 제가 카메라 되니까 떨려서 잘 못하겠다고 써달라 했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바깥으로 근데 그대로 전달한 게 아니잖아요. 아는 거랑 거짓말이랑 섞은 거잖아요. 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강아지가 걱정이다. 민들레싱트를 돕으러 왔다. 근데 민들레싱트에 돕진 않고 일은 안 하고 뭐 해요 지금 대안과 대책도 없고 봉사도 안 하고 오로지 돈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돈 이야기를 아니 사고 터지고 그날 바로 나한테 남소장님도 형님도 황상회 씨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미 들어가가지고 도예위원장님하고도 대화 끝났고 의장님하고도 대화 끝났고 주무관하고도 대화 끝났는데 울주군에도 울산시청 지금만 붙잡고 계속 돈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돈 이야기를 안 해요. 그 돈 안 나옵니다. 그 돈 안 나와요. 제가 가서 이야기 다 정리 다 해놨어요. 이야기 주체는 소장님이에요. 근데 소장님이 소유권 포기를 안 하는데 뭐가 진행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소장님 없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만들었겠죠. 소장님이 돌보지도 않는다. 술만 먹고 있다. 개들 걱정된다. 소장님 가난 말기라서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다. 모든 프레임을 다 짜 놨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계속 공격하잖아요. 안에서 말대가 또 공격하잖아요. 왜 공격합니까? 후원이 꺾이면 보호소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런 충격을 봤을 때 2차, 3차 충격을 줘가지고 자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느낀 게 그거예요. 이거 자살하게 만드는구나. 전부 다 타격같이 말하죠. 다 자기들 공격해서 힘들다고. 소장님은 사모님께서 서소장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자살을 시도하고 중환자식이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와중에 그렇게 악플을 달고 괴롭힌다? 자살을 안 하겠습니까? 그 와중에 악플 때문에 후원이 다 끊겼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공무원들은요. 그러면 소장님이 가난 말기고 꾸려나갈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떤 생각 하겠습니까? 봉사자라고 온 사람이 말을 밖으로 전달하고 자기가 전달하지 말고 자기가 밖으로 전달했잖아요. 인정하는 영상 있죠? 거짓말을 자꾸 하죠. 제가 뭐 억압했을 때 쫓았다. 그 아니죠. 영상 보면 봉사자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봉사자입니까? 봉사자인데 이 엿듣고 전화해서 알려주고 이것만 하는 사람이 봉사자입니까? 그래서 그 말이 이상한 말로 퍼져나가서 이상한 말로 돌아오는데 그리고 봉사자가 개가 무서워서 동물판에 오래 있었다는데 개가 무서워서 개똥을 못 치운답니다. 봉사자 맞습니까? 자기 발로 나갔는데 자기 발로 또 찾아옵니다. 사람들 데리고 제가 들은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직접 들었는데도 틀릴 수 있어요. 민들레, 심터 임의단체 명의를 이전해달라 합니다. 명의를 제가 듣기로 그래요. 다시 소장님부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영상 찍는 겁니다. 조금 틀린 부분이 있거나 본인들이 확인하시면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또 찾아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주소지를 주는 게 다른데 주소지를 여러분도 결론을 봐주셨죠? 진상규명 마지막에는 뭐예요? 민들레 임의단체가 대표가 송영숙 씨로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어. 그런데 그 36개 동부 단체 대표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쪽에 앉아있던 분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었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걸 송영숙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바로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주소지를 좀 옮겨달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문제되고 돈이 지원받고 이래 한다는 데는 울주군에 있는 민들레 심터입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는 양산에 있는 매국에 있는 개사십만이 있는 그곳이 주소지로 되어있어요. 두곳이 틀리죠? 행정구역이 전혀 다릅니다. 울산시청 직원도 울주군도 돈 나오는 거 다 여기 이야기예요. 여기 아닙니다. 양산에. 그런데 이거를 주소지로 옮겨달래요. 이쪽으로 옮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기 대표로 해놨죠?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이 돈에 대한 소유가 생기는 거예요. 소유가 아시겠습니까? 온갖 악플들 여기저기 다 올라오죠. 말 만들어내죠. 충격받았죠. 사모님 지금 돌아가서 서소장님 돌아가서 충격받았죠. 그런데 그럴 때 와가지고 주소지로 옮겨달래요. 옮겨줬으면요. 그리고 소장님 가난말기라서 끓여나갈 수가 없다. 소장님 걔 똥도 안치운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소소장님께서 고양이 방을 안치워줬다고 3일 동안 강의 있을 때 안치워줬다고 서운해하셨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많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본인들이 영상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고양이 방은 주꾸미 이모가 다 치웠어요. 주꾸미 이모가 그거 분명히 본인들도 영상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 영상에 그 말이 나오는데 주꾸미 이모가 고양이 방을 책임지고 치웠다고 내가 가서 볼 때도 항상 그랬고 그런데 남소장님이 고양이 방을 안치웠다. 원래 안치웠으니까 안치운거죠. 그거는 주꾸미 이모가 치웠죠. 프레임을 씌우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자살 시도 했날도 중환자치 있을 때도 개똥 다 치웠습니다. 소장님께서 다 치웠다고요. 고양이 방만 안치운거는 주꾸미 이모가 계속 치웠어요. 그 내용이 다 있잖아요.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을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내용이 다 있는데 아 그 말 나왔으면 그것도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소장님 살아계실 때 체계적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 올라오는데 아니라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녹음 시킨 것도 다 있어요. 녹화도 녹화도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했을지 모르겠지만 녹화는 있어요. 카스로 다 올렸대요. 카스로 카카오 스토리에 일일이 기록하고 이런 거 잘 못하니까 하나하나 카카오 스토리에 다 올렸다고 하대요. 그리고 입양 보낼 때 목욕시키고 미용하고 가위 끝까지 해서 보냈다고 하더만요. 카카오 스토리에 가면 다 있다 하더만요. 다 하나하나 찍었다고 물품이 들어와도 기록 못한 대신 다 찍어서 올렸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한테 들어온 이야기가 그래야 저는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닌 게 녹음이 다 돼 있거든요. 처음부터 보세요. 소장님도 황상희 씨도 형님도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소울껏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다 행정에서 그 일을 다 봤어요. 양산에 울주군에 경남도에 다 보고됐다고 이미 그걸 지금까지도 금액만 조금 까졌고 방법이 있다고 자기들 입으로 진실 균명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방법이 있다고 공무원이 그것까지 가르쳐줬다고 지금도 그것만 하잖아요. 그럼 그 과정 중에 뭐예요? 말도 다 물어내고 말을 만들었잖아요. 또 뭐예요? 또 또 사람 단속도 다 했잖아요. 또 뭐예요? 또 주소 이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이전해 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런데 결국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미 단체 자기 앞으로 갖고 갔죠. 절차상에 문제가 있나 없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흘러가는 게 개를 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개를 소유권을 포기하고 포위 낸 데에 올려서 입양자들이 아무나 아니면 단체에서 아무나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버리고 나머지는 아는 사람들에게 올려서 갖고 온 거는 아는 사람들에게 한 거는 다시 모은다? 그게 개를 위한 겁니까? 설사 말 맞다나 서소장님 말해서 나왔다 쳐요. 남소장님이 가는 말기라고 예를 들어서 돌아가셔서 진실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말을 왜 보호소가 살아놔야 되는데 그 말을 계속 내가 첫날부터 그걸 기에 딱 모시 박혀 세뇌가 될 만큼 세뇌를 시켰어요. 그 세뇌는 서소장님이 시킨 게 아니죠. 그 위에 벌어지는 일들 보세요. 첫날 다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금까지도 최근 영상이었잖아요. 통화하고 만능계울산에 1억으로 돈은 깎였지만 방법이 있고 그 방법까지 제시했다고 하잖아요. 공무원이 그것도 녹취를 다 했어요. 공무원 동의하에 녹음을 한 건지 불법 녹취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또 깠어요. 실시간 방송을 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공무원이 허락하여 영상을 찍을 때 모든 사람이 동의하여 영상을 찍을 때 공개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이 불법으로 녹취를 한 거예요. 말하지 않고 또 거기서 공무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녹음을 계속 해놔도 되는데 방송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내보내면 이거는 내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최근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그 방법을 가르쳐줬다면서 지금은 방법을 가르쳐줬으니까 방송에 내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송현수 씨는 그걸 동의도 받지 않고 그런 말을 올렸잖아요. 그런 말을 올려가 되냐고요. 자기 말에 설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무원을 이용해서 말을 유도해서 말을 듣고 그걸 또 편법으로 녹취를 해서 그걸 또 올려가 되겠냐고요. 녹취가 편법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말한 건 그거예요. 저한테 말한 건 실방으로 방송을 올려도 되지만 이 부분은 공개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때 그런데 그걸 다 까고 있잖아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안 한다고 소장님 주체인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만 보자면서요. 민들레 자림이 중요하잖아요. 개들 중요하구요. 그런데 도문 이야기만 하잖아요. 맨날 방법 있다고 공무원이 이야기했다고 안 되는 거 가르쳐 줄겠냐고 연보라 씨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도 대안이 있고 대책이 있다니까 우리는 그런 돈을 받는데 그런 거 준비 안 하고 하겠냐고 단어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듣기에 뉘앙스는 그랬어요. 우리도 당연히 그에 맞게끔 준비하지 준비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서도 다 방법이 있다 그런 거 걱정 없다 방법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틴커벨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그럴 수 없다. 행강 대부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이가 사귀고 동물판 완전히 난리나는 거다. 또 목포 대표님 말씀하셨죠. 공무원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틴커벨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목포 대표님께서 공무원은 절대 책임 못 질 발언하지 않는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다. 당연히 근거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박혜경 대표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소장님이 소유권 포기 못하면 논할 필요가 없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런데 계속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첫날 제가 들어간 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첫날 황상희 씨도 소장님도 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다 만나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소유권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 왜? 소유권 포기하지 않고 법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대책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던 그러던 와중에 36개 단체들이 또 사료는 이미 지원이 돼 있었고 36개 단체들이 들어와가지고 돕겠다고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거잖아요. 아예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게 된 거잖아요. 민간에서 해결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이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가 아닌 울산군청이 아닌 아 울주군청이 아닌 보호단체에서 해결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지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민간사업화 된 거잖아요. 민간에서 지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종결이 된 거예요. 이게 벌써 진작에 종결이 됐는데 첫날 의사를 다친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돈의 미래를 못받고 이야기하고 있고 소장님이 프레임을 씌우는 이유는 뭐예요? 소장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내 뇌피셜로는 내 뇌피셜일 수 있다 했어요. 그리고 왜 보호단체대표가 송영수 씨가 됐어요. 임의단체대표가 그리고 왜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주소지를 옮겨달라고 했어요. 왜 양산 매국에 40만원 있는데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폐쇄를 시킨다는 데인데 거기에 있는 주소지를 왜 이쪽으로 주소지를 옮겨달라고 했어요. 정신이 없는데 지금 소장님이 돌아가시고 왜 그때 찾아가서 이미 소장님한테 신임을 잃은 걸 잃고 자기 발로 나갔는데 거기에 있던 주꾸미 이모 반향이 황상희 씨 나한테도 신임을 잃고 나갔잖아요 스스로 그런데 찾아와서 주소지를 좀 옮겨달라 그것뿐이 아니고 고소를 하니 고소를 막고 있다는 그런 것도 찾아와서 계속 그러면서 뻔뻔하게 이야기하대요 진상규명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애들 도우려고 보수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소장님은 나를 미워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살다 살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한번 물어볼께요 그 명의 자기 앞으로 주소지 옮겨가지고 뭐하려고요 그거 지금까지도 그 돈에 대해서 연보라 씨랑 들어가가지고 울산군청 직원하고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첫날부터 끝나고 거기 개들을 위해서 봉사자들 오기 위해서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 안에 내부에서 청소하고 할 때 팔짱만 끼고 있고 전화만 들고 외부로 알리기만 했잖아요 폐쇄시킨다고 난리치고 땅에 개묻고 있다고 할 때도 아니라는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오히려 한난에서 뭐 접수를 한다 내가 사람 막고 사람 내가 막았어요 당신이 막았지 사람 막고 개를 땅에 파먹고 있다 외국으로 개를 팔아먹고 있다 제가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 쟤들이 접수할란다 접수할 마음이 있나 외국으로 개파라먹고 외국으로 개파라먹을 마음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대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한명 한명이 말을 만들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한명 한명이 말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한분 한분이 좋은 듣거리 아니면 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잘 됩니다 지금 애들도 잘 들어가 있고 봉사자도 오고 이스타 계정도 활성화되어 있고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고 언제든지 문을 열려서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만나 준다고 했고 처음부터 지금 36개 단체에서 돕고 있잖아요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밖에서 잡으면 안 내면 돼요 일이 없는데 일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꾸며서 말만 만들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을 만들어도 아무도 안 쳐다봐주고 너무 잘 돌아가니까 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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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죽음의 진실규명이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 말만 하고 있고 심지어는 막판에 뭐 단체되고 대표가 바뀌면 도구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많이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다 앉아주시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해야지 그게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깽판 났죠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대표가 송윤섭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화합을 해야 된다 그에 대한 일정한 지분이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죠 연보라씨도 1억으로 내려갔지만 송윤섭씨가 이야기하죠 공무원이 대책을 했다면 우리도 그 돈을 받고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준비한다는 허술하게 안는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더만요 아니 걔가 걱정된다는 사람이 보호소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소장님 욕만 계속하고 부개 만들어 갖고 계속 욕만 하고 부개 때문이다 부개 때문이다 다 부개 가지고 다 부개 가지고 글 쓰고 난리 치고 다 올리고 안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갖다가 물어내더만 연보라씨가 말하는 그거 물어낸다 했는데 다른 사람도 다 물어내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영상에 다 나오잖아요 제 영상에 목포 대표님 이야기하죠 그 말 근거가 없는 말 아닐 거다 공무원이 책임을 못 지름 안 한다 그런데요 끝난 거라고요 끝난 거 응원해 주고 박수 치주면 돼요 그냥 지켜봐주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따지면 되고 개입을 하면 돼요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거는 박수 치고 응원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첫날 끝날 이야기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돈 돈 돈 돈 카톡으로 누가 그래요 진상규명이라고 하는데 진상규명된 건 없고 진상만 규명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36개 동물보호단체 대표님들 대표로 오신 대표로 계신 우리 행강대표님 팅크벨 대표님 박혜경 대표님 등등 계신데 제가 부탁은 가지 말게요 밖에 헛소리하는 잡음 그거 신경쓰지 마시고 지금대로 가던 길 쭉 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겠어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할게요 그거 신경 안쓰고 그냥 할 일하면 되지 잘하면은 될 거 아니냐 안에서 걔들 즐겁게 놀고 우리가 청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찍어서 영상 올렸잖아요 개딱이 묵고 있다 해가지고 개체수 파악 이미 다 끝났잖아요 울산시청 직원 현황조사 했고 이미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울주군청에서 나왔던 현황 파악을 다 했거든요 저희도 개체수 조사 다 했잖아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다 내보내 줬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와서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영상도 거짓말이라고 근데 영상을 전체를 다 보여줬잖아요 전체를 시간도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료 가득이 치고 사진 찍고 기록하고 다 보여줬잖아요 인스타에도 다 올라가있어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조차도 거짓말해서 내가 가서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끼지 못하니까 끼고 싶다는 거예요 숟가락 한 개라도 끼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상을 못 믿으면 뭘 믿어요 1분짜리 영상도 아니고 1시간이 넘는 영상인데 사람이 몇 명인데 그게 평소에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윗축을 받느냐 살이 빠지고 스트레스받고 힘드냐 다 개인 신상으로 난리로 치거든요 다른걸로 꼬투리 잡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도 아닌데 남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서로 또 불편하게 만들어주셔서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